U-O-O-O 계속해서 잼 뜻은 잼이고요 A는 뭐 중에 못했어? E 뭐 중에 A-O-E-E 뭐야? 뭐 중에? A-O 중에? 그래 E 됐죠 계속해서 6 6 뜻은 빨리빨리 좀 하자 6 6 I는 뭐 중에 뭐 됐어 E R E O E X는 뭐 중에 뭐 됐어 X는 뭐 중에 뭐 됐어 X는 뭐 중에 뭐 됐어 와우 훌륭하다 계속해서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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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가 뭐였지 뜻은 잘 기억 안 나고 E는 뭐 중에 뭐 됐어 E E O 중에 E E 됐죠 그물이야 그물 Net K 계속해서 Wig Wig 뜻은 일하다 K 가발이야 뭔 일하다 일하는 워크다 워크 K 자 계속해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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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상자구요 X는 뭐 중에 뭐 제가 제 카스 오케이 빅 빅 뜨근 커다란 그렇지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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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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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와 너와 나 유앤드미 텐 텐 널 오케이 이는 뭐 중 뭐 이거 텐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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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탈인데 아닌가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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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래야 봐 플래그가 어떻게냐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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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깃털이래 깃발이라 그러는데 참 핀 핀 핀은 핀이구요 오케이 잘했구요 계속해서 통문장 핀과 제이크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을 아 읽는 연습 위주로 할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이는 연습이에요 베일즈 아 라이 오케이 베일즈 베일즈 아 라이 라이지 라이지 베일즈 아 라이지 베일즈 아 라이지 베일즈 아 라이지 오케이 또 좋은 목소리다 또 곰들이 크대요 베일즈 아 라이지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베일즈 아 라이브 오케이 계속해서 좀 베일즈 라이브 인중 오케이 얘는 리브 베일즈 아 라이브 인중 오케이 얘는 오케이 얘를 라이브 라고 읽을 수도 있고 리브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리브라고 읽었을 때 이 뜻이야 살다란 뜻이야 some bears live some bears live in zoos in zoos 어떤 곰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에서 얘가 뭐였더라 some bears live in zoos 그렇지 계속해서 some bears live some bears live some bears live in forest ok 자 얘는 그 다음에 얘는 forest forest ok s 없다 치고 할게 forest forest ok 그래서 어떤 곰들이 삽니다 여기가 some bears live 어디에서 in forest 숲 속에서 ok 얘가 뭐였더라 ok ok 잘했구요 다음에 계속해서 네 아 하나 아 아 읽어보세요 배어즈 해고 싶어? 자 TH 쓰니까 혀를 살짝 물고 그냥 S 하면 돼 S thick thick fur thick fur bears have thick fur bears have thick fur 곰들이 have 가지고 있다 thick fur 두꺼운 털을 뭐였더라? bears have thick fur 그렇지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 when you bear SW you are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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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WELL WELL MANY BEARS SWIM WELL 많은 곰들이 수영을 잘한다 뭐라고요? many bears SWIM WELL 뭐라고요? many bears big bear okay this bear is fish okay it's the bear is fish okay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기에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읽고 있는데 이거 없어 bears 아니야 this bear this bear it's bear it's fish okay this bear it's fish it's fish okay this bear bear it's fish 계속해서 이 곰들처럼 읽고 있어 곰들 아닌데 뭐라고 this bear is this bear is this bear is 여기 애쓰 없어 뭐라고 이거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this bear is fish okay 그 다음에 bear I have a beautiful feet 이번에 S 있다 있는 글자를 읽다가 안 읽다가 니 마음대로 하냐 bears have a big feet bears have a big feet okay okay 최빈이 반응 속도가 좀 한 박자씩 늦어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딱 읽고 나면 바로 따라서 하는데 최빈이 한참 있다가 따라서 하네 bears have a big feet okay 뭐라고 bears have a big feet big feet big feet okay big big feet okay baby baby I feel this 아르 아르 콜드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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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미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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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tionally 감사합니다.